미안해 재혁 씨. 그런 줄 몰랐어. 나하고 이혼하고 석 달도 안 돼 결혼한 당신. 그래서 알았어. 당신은 나와 현우보다 나경이 아이를 더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. 나경이한테 한 번 흔들렸던 게 아니라 원했던 거란 거. 미안해 재혁 씨. 미안해. 어디 가요? 어? 저... 저기... 아니..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에요. 일 잘 보고 와요. 좀... 차 조심하고. 아니. 아니... 아니... 태워다 줄게, 병원까지. 그냥 확인까지만 하자. 시간은 말이야, 재욱 씨. 여기까지라는 걸 늘 말해줬어. 근데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난 자꾸 잊어.